자 요것도 글로벌 텍스트리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트리 뭐하는 게 뭘까요? 텍스, 세금, 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세금 프리, 면세, 글로벌 면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뭐 그런 일을 담당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기업은 이건 한번도 안 봤어요. IR 자료 자체를. 텍스트리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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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관광객 그쵸? 결국에 면세 사업을 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텍스트리 펀드 뭐냐 그게 살 때 원래 보가치세 10% 붙는데 이거를 돌려준다. 3만원. 그래 이런 거는 이제 해외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겠네요. 텍스트리 펀드 신청하면 우리가 그 세금을 돌려준다. 일부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황금액 나와 있잖아요. 보가세가 만원이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7천원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입국을 해서 쇼핑을 하고 황금 받고 다시 나가라. 이 말이죠. 아 이걸 외국인 외국인들한테 하고 있는거죠. 국내 영향의 외국인. 외국인 관광객이 일단 만화됩니다. 사업이. 그 말이네요. 중국인하고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죠?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금 같이 처음 보는 거잖아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시장규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그 외국인 누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 중국사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큰 손이잖아요.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 곧장 나오네. 중국인 관광객 수준가. 결국에는 요거를 적은 애가 저보다 하수라는 거예요. 제 지금 손바닥 안에 놀고 있는 거예요. 최근 동남아 관광객 지출 증가로 매출 상승. 아 동남아 사람들도 요즘 많이 오죠. 이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신난방 정책입니다.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베트남인구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이 그리고 인도 동남아 계통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나라들 아세안이라고. 그 아세안 국가들이 인구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관광 상품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밸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영향을 많이 받죠. 메리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그죠. 실적도 많이 빠지지. 매출액이 딱 드러나죠. 매출액이 쫙 줄어버려요. 그 다음에 한안영으로 인해서 또다시 쫙 빠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좀 올라오는데 2016년만큼 올라오지는 않았다. 아직. 요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요게 이제 바닷권력이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죠. 기대감에. 텍스 리펀드 사업. 아 말이 어렵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요게 중요하죠. 중국 관광객 회복 시 매출 대포 각대. 그게 키워드가 나왔다고 하죠. 관광, 관광객 위주. 그러면 그걸 이제 관광객. 두번째 중국. 이런 키워드. 그 한 개 더 플러스 알파가 이제 동남아. 글로벌 텍스 리펀드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딴 곳에서도 우리가 이런 환급 창구를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법인회사가 투자를 했는 거고요. 국내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창구가 이렇게 분파하고 있다. 주요 방문지. 역시 외국인들이 명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유니온 페이. 아 이게 중국사항은 유니온 페이 많이 쓰대요. 해외 진출. 현재는 코리안, 싱가포르, 자판, 프랑스. 자회사항은 운영하는데. 이런 거는 크게 지금은 도움 안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하면서 적자만. 이런 기업은 적자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적자는 아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적자는 아니다. 결국 이게 4분기가 성숙이겠죠. 이런 것도. 그리고 2분기하고.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고 주가 추이를 한번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주가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더 이상 빠지지 않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어차피 지금 관광 산업 자체가 상당히 죽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 자체가 장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관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글로벌 텍스트 프리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